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가을되면 고추를 가루를 메어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보관법 그리고 닦고 또 이렇게 손질하는 것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빻아서 가루를 갖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고추를 사시거나 뭐 시골에서 가져오시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닦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세척고추를 해서 시골에서 다 씻어서 말려서 깨끗하게들 많이 하시지만 또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닦으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갑하고 깨끗한 수건을 물에 씻은 다음에 탈수기 돌립니다 여러 장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조금 약간 촉촉하고 건조된 상태 그 정도의 수건이잖아요 그러면 장갑 끼시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장갑으로 닦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수건을 깨끗하게 해서요 수건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는 장갑도 깨끗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장갑도 깨끗하잖아요 장갑으로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 닦고 놔도 수건이나 장갑이 그렇게 많이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런식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은요 이렇게 장갑으로 이렇게 장갑으로 이렇게 장갑으로 이렇게 장갑으로 이렇게 손으로 꼭지를 뜯으시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가위로 꼭지를 이렇게 자르시든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고추에 씨가 좀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저희는 이 고추와 고추씨를 같이 다 갈거든요 그러면 씨는 따로 빼놔야 됩니다 그러면 고추씨는요 따로 이런식으로 좀 빼놓습니다 이렇게 고추씨를 따로 빼놓고 고추씨가 들어가는 요리 있죠 그런 데다가 따로 쓰시면 돼요 다 하실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고추씨를 조금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또 고추를요 따로 이렇게 따듬어서 모아놓거든요 이대로 고추를 불려서 김치 담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라도식 김치를 담을 때나 아니면 열무김치 담을 때 이 고추를 빻지 말고 이대로 따로 보관해놨다가 그대로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서 김치 담는 용으로요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봉지 담아서는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지 이게 색이 선명하고 오래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보관하시지 말고 딱 드실만큼만 적당해요 공기를 떼고 넣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공기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두근만 고추장까지로 빼놨습니다 이거는 바싹 말린 다음에 이렇게 빼놨셔야 되고요 방금 제가 방관에서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끈뜨끈해요 아직 금방 봐왔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고춧가루는요 이렇게 밭다라에 담아가지고 좀 식힌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담아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오래 보관할 거는 비닐봉지 넣고요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드실 거는 이런 식으로 담아서 냉장실에 문에 넣어놓으시면 또 필요하면 꺼내서 씻으면 되거든요 김치냉장고에 넣을 거는요 김치통 비워놓은 곳에 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리고 이거는 다 냉동실에 넣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추씨는 필요하시면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놔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생고추 남은 거를 이렇게 빨래줄에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갈면 이렇게 돼요 요리에 또 쓰셔도 되고 김치에 섞으셔도 되고 이렇게 고추씨가 요리에 넣어놓으면 또 칼칼한 게 또 맛있거든요 요것도 요리에 고추씨를 따로 쓰시면 돼요 고추는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쓰면 됩니다 고추는 1년 먹을 거니까 잘 보관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냉동실 제일 많이 들어가면 좋고요 자리 없으면 김치냉장고 그다음 자리 없으면 냉장실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